안녕하세요 베리미턴 남자복식의 유현성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영상 서비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마이플레이에서 사실 올해 국내대회를 많이 뛴 것도 아니고 해서 활약을 많이 못해드렸어요 내년부터는 좀 더 활약을 하고 좀 더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내년에 경기장에 직접 관람, 직관 하셔가지고 같이 호흡을 하고 좀 재미있게 이렇게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쁘게 차를 입고 와가지고 후배들한테 박수를 열심히 쳐주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executors ho ho 2 CT 10 10 10 10 10 います 10 we we 1위 시상식이잖아요. 시상 혹시 기대 안 하셨어요? 사실 뭐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게 시합을 올해 참가를 많이 못 했고 나갔던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활용을 안 했어요.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마이플레이 구독과 좋아요 누르세요.